바지 한 장이 대롱대롱 걸려 입고 그 옆에 테디베어 입고 너무 귀엽자노 당연하지 더욱 어딨어? 아뇨.. 아뇨.. 아뇨ㅇ.. 아뇨.. 아뇨... 아뇨... 소스에 뭐 많이 들어 요런 이게 무슨 작품같은 것 같아요 야 이거 매워? 얼마나 매워? 살짝 볶으면 만해? 멈췄어 갑자기 워크덕크덕 인양국이랑 얼린드 얼린드 고가에 국먹이 소소소 있어서 육수를 빨아들여서 더 맛있어요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열흘 워크덕니 승이 ards 무usto 엔지 Olha 해 unanimous Matth & 넘넣'M 강아지 간식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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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생일인데 선물을 못해줘서 못해줘서 중국어로는 책이긴 한데 안에 영어도 있어가지고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잡고있는 동영상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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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오세요 수고했나봐요 그냥iałem 전화 맛임도 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임도 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가벼워? 가벼워? 가벼워 가벼워 눈이 커졌어 홍콩 사장님이 직접 운영하는 밥이에요 가벼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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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지? 가벼워 가벼워 이거 웃기는데? 이를 잡거나 근데 이거 지금 자의 설교사원들 한 번 먹으려고 여기 설교사원 이거 뭐야? 여기도 그냥 밀크티 30원 하나하나 먹을까요? 호박티 길어가지고 사라는데 이 집에서 미쳤어 유나, 천국 갔다 왔어? 너무 좋아. 아오 내년에 다시 온다고 해줘. 아오. 아오. 내년에 다시 온다고 해줘. 아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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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년에 다시 온다고 해줘. 아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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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 어떨까요? 왜 시켰는데. 아오. 약간 오일만 토사 안나고 맛있어요. 소주와 소주. 소주차 많이 또 먹었는데. 아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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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 너무 귀엽다. 얘는 랭때라. 저거 랭때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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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밝게 웃어줘. 귀여워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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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앉아서 먹자. 먹을래요? 롯가. 배까지를 뜯어줍니다. 롯가. 어우 야 무슨 새우 같다. 랭때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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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밤에 그 발달함과 좀 뺏는 거? 약간 밤하고 토하는 사이? 엠흠. 랭때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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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랭때라.